맛있겠다 안녕하세요,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! 킹블랙타이거새우, 블랙타이거새우, 콩새우 먹방 레츠고! 다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맛있겠다 물에 사먹는 면 흰 새우 짜잔 너무 맛있어 소시지 칠리소스 칠리소스 치즈 잘먹는다 너무 맛있어 와 대박 하아 아 흰쌀 까지 이제 삶았다 마지막으로 흰쌀 소금 면 물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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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기름 소스 소스 우와 우와 고춧가루 고춧가루 양념장 우유 반죽 ifique 후추 오이콜 마요네즈 툭 오징어 오징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치킨이 제일 맛있어요 튀김이 제일 맛있어요 손에 격렸네 손에 격렸네 자막 치킨이 제일 맛있어요 양념 한입 오마이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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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오마이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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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네요 이 맛있네요 맛있다 반짝반짝 다진마늘 칼국수 칼국수 쌀가루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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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뜨거워 너무 맛있어 양념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